당황하고 있는 되게 역력한데 말이죠. 아쓰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현빈으로 그렇지. 아 그거는 어려운 그런 식으로. 네 좀 불안합니다마는 제발 박현빈. 아 떨려요. 떨리죠. 떨립니다. 새가슴 어쩌면 좋아요. 간이 콩을 많아졌어요. 순심히. 자 그거 그거. 이거 안을 까는 건지 알을 맞추는 건지. 그렇습니다. 맞추기가 급급한. 네. 참 박현빈. 오늘 망신살이에요. 또 멋진 술을 보여줬느냐. 그렇죠. 나르샤 오늘 뭐 이왕 이렇게 유리할 때. 안하던 답법도 보여줄겁니다. 나르샤 프로. 아 아. 저 남자가 또 아 그리고 저를 또 어떻게 하라고. 왜 나를 주다봐요. 그게 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이고 나 참 못 봐주겠네요. 저 화상. 아유. 그냥 참고 해야지. 네. 자 나르샤. 그렇습니다. 어 그거로. 어. 네. 어. 저게 그 어렵다는 탕구 탑법. 네 탕구 탑법입니다. 네. 그걸로 이제 걸쳐서. 저거 어려운데 말이죠. 저 저겁니다. 네. 네. 어. 아 네. 어. 빅자리. 네. 그렇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네 시도가 좋았습니다.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높여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자리를 좀 옮겨서 편한 상태로. 네 자리부터 좀 옮겨서. 네. 나르샤 쪽으로 갈수어 말이죠. 그쪽에 있는. 네. 그거를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또 그 꾸미럭되기 싫어가지고. 그게 움직이고 뭐 싫어. 그 행사 연속 군대 다니면서. 뭐 옮겨서 까봐요. 그러면은 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이 어렵잖아. 그래 해봐 그러면. 저게. 손이 떨려.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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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가 뭐랍니다. 그러니까 최사부님 말씀 들으라니까. 원래 순심하고 영시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고작 두 알 남았네요. 자 두 알입니다. 네. 이것도 그냥 끝내버리겠다. 네. 이번에는 왼손 타법으로. 어. 그렇습니다. 왼손 타법으로. 여유죠 뭐. 저거 설사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남은 날은 여섯 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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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농락당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박성경 프로. 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구욕 치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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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 어. 그러나 이제 부자 몸조심 있어요. 추석특집. 네. 청춘 알카기쟁에서. 네. 네. 저렇게 유리한 상태에서 남발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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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럽니까. 네. 막막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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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네. 꿈도 양호주네요 꿈은 양호주입니다 꿈은 가장 큽니다 장기 알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타 4등을 노려보겠다 힘이 부족해요 또 알 맞추기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르시아 나르시아 고거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이 넘쳤어요 저 지금 내 손님 실수에 저렇게 즐거워하나요? 참 모냥 빠지네요 저렇게 좋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저것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1타 3등 아니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한번 해봐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 우리가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르르 떨어지는지 지아리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아 자꾸 신경코드리지 말고 해소라면서 이렇게 짜증나게 놓쳐버립니다 네 네 네 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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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역시 힘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빠치기에 급급한 네 좀 시원하게 날렸으면 좋겠는데 네 풀 스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르샤도 사실 너무나 앞서고 있어가지고 지금 방심하는 사이에 네 여기서도 다시 침착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 그러면 니네들도 얘기 안 하고 나도 말을 안 하면 이게 방송사고지 네 네 이 선에 있는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나르샤 멋진 샷 부탁해 네 고마워 네 자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기 알을 자기 알을 두 알이나 네 이타 2실 네 그렇습니다 쌍꽥이 나왔어요 쌍꽥 그 늙을 다른 쌍꽥 와 이건 처음 봤네요 여태까지 알까기처럼 네 꽥은 뭐 많이 나옵니다만 네 비지합니다만 쌍꽥이 나오다니 네 와 일타 이득도 하고 쌍꽥도 하고 나르샤명을 다 보여줍니다 아 네 네 네 과연 나르샤 와 아무것도 한것도 없는 박현빈이 이제 거의 추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알까기게 이변이 나오나요 네 자 힘을 얻었습니다 자 박현빈 프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게 숨기비를 입니까 파악 숨기비를 입니까 파악 와 기원아 그러나 저것도 놀기 답법인데 자기가 불기한데 저건 불기할 때는 저거는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맞추고 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거 뭡니까 참 사람 정신 사납게 하네요 우와 나 진짜 이 착시 영상 유도하는 건데 초딩 같네요 초딩 그렇습니까 네 박초딩 네 안 좋은 매너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 저거 돌이잖아요 네 네 겁이 없어요 네 네 네 정신 사납이 보려 버리겠다는 거죠 정신 사납이 정신 사납이 정신 사납이 정신 사납이 정신 사납이 정신 사납이 이렇게 해서 동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야 이거 쳐야 돼 말아야 돼 좋아가지고 지금 입이 치져집니다 지금 박혜연이 뭐 이거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 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야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힘 하나도 안 드리고. 네. 박현빈 7단 10초 남았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내기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여덟, 아홉. 아홉. 여덟, 아홉. 아홉.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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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역전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희한한 경우지요. 없는 경우입니다. 과욕이었다. 이렇게 해서 남녀 소음 대결에서 월등한 기량 차이로. 나르시아 7단이 박현빈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승리한. 나르시아 7단에게 협찬 알바구니. 네. 알목걸이와 함께. 목걸이. 네. 그렇습니다. 똑바로. 공손히. 공손히. 네, 그렇습니다. 자, 축하해요. 악수. 악수, 악수. 악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아, 절해야 돼요. 큰절을 하면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공손히 하거라 공손히. 아, 많이 받으세요. 굴욕입니다. 그러나 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게 알 까기. 하나 하렴. 예. 아리다 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멋진 대구. 보여준 두 프로에게.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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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